경영지도사 2차 세법의 강의를 맡은 김리석 회계사라고 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저희 간단히 OT를 진행한 후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 OT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선 과목 소개부터 보시면 출제 범위가 저희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국세징수법 총 6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세목을 다 공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출제 범위는 이 정도이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서 조금씩 추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유형을 보시면 서수령 문제 두 문제 각 30점, 100점이 있는데 이건 좀 서수령이라고 해서 조금 길게 문장을 좀 완성을 해야 되고 약수령 문제 네 문제로 해서 각 10점씩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90분 안에 이렇게 총 6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24일 토요일날 보고요. 재무관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시험을 보는데 1교시 재무관리, 2교시 회계약, 3교시 세법 과목으로 세법은 3교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과목의 중요도를 보시면 우리가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당 무조건 4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합격하기 때문에 재무관리 회계약에서 아무리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도 세법에서 만약에 40점이 안 되면 과락으로 2차 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과목을 골고루 공부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변동성은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재무관리라든지 회계약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걸 보완으로 삼을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세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어느 세목이 좀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했는데 특히 저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모박스도 좋고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압도적으로 법인세법이 굉장히 지금 30점, 40점 이렇게 빈출되는 점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략적으로 법인세법은 무조건 가져간다. 올해도 물론 법인세에 대한 비중이 높다고 예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소득세, 국세기본법 순서대로 비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은 매년 나오지만 10점, 간혹가다 30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이제 나오는 해도 있고 안 나오는 해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 모든 세목을 전부 다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법인세법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순서대로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상증법, 국세징수법은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 시험 기간까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섯 개의 세목을 전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회독수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기출문제도 설명을 드리고 할 텐데 이게 단순 암기의 문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경영지사 2차 세법 과목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1차에서 세법을 다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는 조금 이제 그 어떠한 개념이라든지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이라든지 특징 같은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는다. 개념이라든지 의의 같은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각 단원에서 좀 중요하고 강조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런 단원들을 추리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세법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쓰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2차 시험이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또는 이제 약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를 이제 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를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그 기출 문제라든가 예상되는 문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좀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는 편이 더 실제 시험장 가서는 당황하지 않고 잘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세법을 예습을 하고 싶어도 세법이 굉장히 사실 법이 딱딱한 과목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많이 봐도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좋긴 하지만 거기에 워낙에 이제 시간 낭비가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예습할 시간을 보다는 강의를 듣고 복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에는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저희 강의 일정이 총 5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이제 3시간 강의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계속 이제 6시간씩 강의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총 51시간을 저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저는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은 없는데 회계사의 자격증으로서 현직에서 실무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텐데 첫 번째 단원을 한번 보실게요. 국세기본법에 관한 내용인데 국세기본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파트에요. 사실은 뭐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깊이가 깊기 때문에 좀 어려운 파트이긴 하지만 국세기본법을 알아야지 이제 개별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부가가치세법까지 두루두루 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먼저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1차 때 좀 세법을 공부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갑자기 국세기본법에 들어가서 좀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기본법이라는 것은 국세의 기본을 말 그대로 국세의 기본을 나타내는 법인데 일단 조세 분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조세 분류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세기본법이니까 이 국세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세는 또 내국세, 부과세, 관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내국세는 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 직접세라는 것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것을 직접세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라는 것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담세자라고 하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게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보면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라는 것을 내는데 이러한 법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여기서 법인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또한 법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법인세는 직접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간접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법률상의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부가세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를 가요. 마트 마트를 가서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합니다. 소비자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데 그게 물건 값이 1100원이에요. 이제 마트를 가서 물건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00원이 부가세가 10%가 붙은 금액이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1100원 중에 1000원은 우리가 나중에 부가세 배우겠지만 공급 가액이라고 하고 이 100원 부가세만큼을 우리가 결제를 해서 1100원을 결제를 하면 이 마트는 마트의 사장님이겠죠. 마트의 사장님은 이 마트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요. 이렇게 신고하면서 이제 이 소비자한테 받았던 부가세 100원만큼을 세무서에 내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납세의무자가 마트잖아요. 마트 마트 사장님인데 실제로 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내기 때문에 여기 같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항목이 대표적인 경우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간접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접세는 유통세랑 소비세로 나눠질 수 있는데 유통세는 유통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지세랑 증권거래세 인지세는 이제 인지를 작성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고 증권거래세는 이제 주권이 양도될 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비세는 이제 물건의 소비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부가세는 영어로는 썰텍스라고 해서 썰텍스라고 해서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랑 부가세는 다른 개념이고 부가세는 어디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교육세랑 농어촌특별세가 어디에 부과된다. 부과돼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우리 양도세 같은 양도세가 아니라 우리가 법인이 세 공제라던가 세 감면 같은 걸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라고 해서 감면 받은 세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내는데 그런 게 이제 부과돼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는 이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관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방세 보시면 보통세랑 목적세가 있는데 보통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우리가 보통세라고 하고 목적세는 이제 목적을 위해서 세수의 용도를 특정해서 그 특정 경비에만 충당하는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국세, 지방세로 나누어서 크게 카테고리를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세기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방세기본법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다루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조세법률주의, 뒤에 보시면 조세평등주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별표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거는 조세법률주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네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걸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세요건법정주의예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에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하고요. 과세물건, 과세물건은 세금을 부과하는 물건을 말하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세기간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간을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내용이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건데 내용 보시면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삭제를 하고 상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되는 요건은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해야 된다. 이 부분은 밑줄을 끄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합법성의 원칙입니다. 합법성의 원칙은 법에 부합해야 하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밑줄을 끌게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엄격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서 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조세법은 강행규정임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 징수해야 하며 조세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함부로 조세채권을 감면 또는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규대로의 원칙대로 적용해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게 원칙이죠. 다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한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법문대로 그대로 해석해라 라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이 워낙 딱딱하고 다른 조문 간에 해석하는 데 의미가 차이가 있을 때는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소급과세 금지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부진정소급하고 진정소급하고의 차이는 부진정소급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진정소급이라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전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 성립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프린터에도 적혀 있는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납세의무라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생기는 것을 납세의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성립되는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립일. 언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냐라는 게 납세의무 성립일인데 이 성립일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그냥 쉽게 우리 소득세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말에 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벌어들였던 소득이 발생이 되면 내가 이제 그 소득에 대해서 얼마를 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에 나의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봅니다. 이 성립식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서는 간단히 성립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를 우리가 성립일이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납세의무 성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기중에 올해가 2020년인데 2020년 7월에 이제 세법을 개정해서 자 2020년 벌어들였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5% 인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인상을 하고 실제로 이제 12월 31일 지나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 5월 31일 날 소득세 낼 때는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기존보다 5%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불리한데도 우리가 이제 납세의무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서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하지만 납세자가 내년에 내야 될 세율이 얼마인지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게 부진정 소급입니다. 부진정 소급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를 하도록 이제 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부진정 소급이라는데 이때 이제 부진정 소급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도 오케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도 오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진정 소급 같은 경우에는 진정 소급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올해 어느 정도 세율을 매기고 세금을 내야 될지 대충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자 21년 1월에 법을 개정해서 자 20년에 내야 될 세율을 인상합니다. 5%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아니 나는 20년도에 얼마 낼지 세율을 대충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을 개정해서 이걸 소급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진정 소급인데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그 이전 거를 소급해서 과세하겠다는 걸 진정 소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 소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반대로 납세자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을 지나고 1월 달에 자 법을 개정해서 자 2020년도에 소득세율은 5% 인하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납세자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이러한 유리하다는 거는 가능하다. 라는 게 진정 소급과 부진정 소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법을 개정해서 납세자에게 적용을 하는데 이때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 둘 다 가능하게끔 하는데 진정 소급,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의 법을 개정해서 납세자한테 그 전에 과세기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납세자한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하는데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하는 게 부진정 소급과 진정 소급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 소급 입법 보시면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한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 입법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진정 입법 소급은 인정될 수 있다. 아까 5% 인상은 안되지만 5% 인한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부진정 소급 입법 보시면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 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조세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표는 참고로 해서 제 설명을 바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조세평등주의 설명을 할게요. 조세평등주의는 조세가 납세자에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의 보시면 국민 개개인은 각종의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조세 부담은 국민들 사이의 담세력에 따라서 이 담세력이란 말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민들 사이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조세평등주의에는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평등은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같게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 다르게 취급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1억을 번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수평적 평등이겠죠. 1억을 벌었는데 갑자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 그것은 수평적 평등이 아니고요. 이에 반해서 수직적 평등은 조세 부담이 담세자에 맞추어 배분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적 평등의 대표적인 예로는 초과 누진 세율 제도가 있다고 돼서 쉽게 말하면 수직적 평등은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해서 소득세율에 대해서 차등을 두고 있어서 많이 번 사람들은 최고 55%인가요? 이렇게 내게끔 소득세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직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개괄인데요. 국세기본법에 의의 보시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고 총칙이란 말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고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이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1장에서 배워달라는 내용은 총칙 가운데 기관과 기한, 서류의 송달, 인격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그 뒤에 국세 부가의 원칙, 세법 조교의 원칙, 납세 의무의 이행, 국세의 우선, 과세 및 환급,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국세 부가의 원칙과 세법 조교의 원칙은 이건 별표 한 3개씩 쳐주시겠어요? 이거는 중요하면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납세 의무의 이행 부분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 연대 납세 의무의 별표 2개 해주시고 그리고 국세 우선의 제2차 납세 의무의 별표 2개 그리고 과세 및 환급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별표 하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내용인데 국세기본법이 말 그대로 국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개별적인 세법과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건데 원칙을 보시면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그게 아니면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고 해서 세법을 먼저 우선시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관세법은 관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우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관세법과 국세기본법이 서로 있을 때는 관세법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법인데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서 국세기본법이 행정심판법에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법원의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행정소송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심 절차로써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의 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법원의 소송을 1심, 2심, 3심 진행하기 전에 행정청으로부터 한 번 다투고 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라는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냐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한 번 감독을 하는 의미도 있고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원에 달려가면 법원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법원의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한 번 다투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소송으로 가라는 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그러나 국세에 관한 불복에 있어서는 국세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이거는 한 번 다퉈 봐야 되겠다고 하면 납세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달라 아니면 세금을 부과한 걸 취소해달라는 것을 불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는 대신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불복을 하거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서 그게 안 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소송은 갈 수는 없고 나중에 이 내용은 또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소송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안 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야지 바로 소송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인데 기간은 우리가 과세기간이라고 괄호를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앞에 괄호 열고 과세 괄호 닫고 과세기간 이로 보시면 되고 기한 앞에는 납세기한 아니 잘못말씀 신고기한으로 괄호 열고 신고 괄호 닫고 신고기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from에서 to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이라는 것은 from t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는 게 기간인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2월달을 결산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 과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간이란 어느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연결된 시간을 의미하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서 첫 번째로는 국세기본법하고 또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민법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을 그러면 계산을 한번 보시면 기간의 기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from부터 to면 언제를 from으로 봐야 되고 언제까지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기간의 기산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10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부터 기산을 한다 기간을 1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이라는 것은 첫날을 의미하거든요 첫날은 산입 기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용어가 우리가 초일 불산입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법에서 첫 번째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령의 기산을 보시면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그래서 태어난 날부터 당연히 계산을 하는 게 맞겠죠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을 1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밑에 사례 1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보시면 1월 5일부터 10일입니다 1월 5일부터 10일인데 기산일은 아까 우리가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1월 6일부터 기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만료일은 6일부터 10일이니까 결국 만료일이 1월 15일로 되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의한 계산이에요 4번 여기에 의한 계산 여기에 의한 계산은 달력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데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여기에 의하여 계산한다 주 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게 초일 불산이 뭐 이런 내용이겠죠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 2번 3번과 래퍼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보시면 1월 5일부터 2월입니다 1월 5일부터 2개월 그러면 기산일이 1월 6일부터 기산이 되겠죠 1월 6일부터 기산이 돼서 요게 2월이라고 하면 3월 6일이 될 텐데 1월 6일부터 2개월이라고 하면 3월 6일이 될 텐데 자 이 본문 보시면 그 기산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니까 3월 6일이 아니라 3월 6일의 전날인 3월 5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 월에 해당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례 4번하고 래퍼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례 4번을 보시면 8월 30일부터 6월입니다 8월 30일부터 6월 그러면 기산일이 초일은 불산이비니까 8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그 다음 해 2월 31일의 전날인 2월 30일이 될 텐데 우리가 2월 30일은 없기 때문에 그 월의 말일이 2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 좀 보시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그 익일 익일이란 말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로 만료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례 5번으로 래퍼를 해주시고 5번 보시면 1월 1일부터 2월입니다 기산일은 1월 2일부터 그때부터 2개월이면 3월 2일의 전날이 되겠죠 3월 2일이 되는데 그 전날을 보시면 3월 1일이 될 텐데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3월 2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되십니까? 네네 자 그리고 신고기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고기한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보시면 우리 기한이라고 하면 여기 비단 세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한테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도 야 언제까지 해 이렇게 기한을 두잖아요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도 똑같이 법률에 규정해서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고기한인데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잠시 설명드릴게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적혀지 있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거는 이제 납세의무 성립일 나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실제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요날을 우리가 이제 5월 31일을 신고기한이라고 하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12월 말 끝나고 그 다음 해 3월 말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 때가 이제 법인세 신고기한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래처들이 있는데 이제 법인세 신고를 3월 31일에 끝내서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때까지는 많이 좀 바빴다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신고기한이기 때문에 자 의의 한번 볼게요 일정한 일시에 도달하게 되면 법률 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도래되는 일정한 일시를 기한이라고 한다 이 안에는 6월 10일, 6월 25일과 같이 확정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의 말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의 특례 근데 기한의 특례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한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기일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5월 말인데 이때가 만약에 일요일이래 그러면 일요일이면 이 사람이 일요일 날 나와서 이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당연히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그 다음 날에 신고를 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고요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만료일이나 납부기간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기한은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나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소득세를 5월 31일 날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하는 그 5월 31일 날 국세전자정보통신망 우리가 쉽게 홈텍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홈텍스 전자신고를 하는 거죠 요새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많이 하는데 이 홈텍스가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5월 31일 날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요금이 이제 홈텍스를 고치겠죠 고치고 이제 수리를 해서 완료하는 날이 6월 2일이다 근데 6월 2일 날 23시에 다 고쳤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납세자한테 23시 고쳤으니까 그날까지 내세요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24시까지 이렇게 하면 납세자가 너무 불합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친 날에 다음 날까지 그러면 6월 3일까지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애가 복구되어 홈텍스가 고쳐서 신고나 전자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에 된 날이라고 하면 아까 6월 2일이죠 2일에 23시 이 날의 다음 날 6월 3일까지 신고해도 괜찮다 라는 거고요 우편 신고입니다 발신주의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경정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리가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법인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출을 해야만 신고에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하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는 일단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그게 좀 내가 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또 제출하는 것을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라고 하고 경정 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신고를 했는데 이게 많이 냈다 라고 하면 이제 세무서한테 자 내가 신고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돌려주세요 하는 걸 우리가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정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따른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전자로 안하고 우편으로 하겠다 이거죠 우편으로 다 자자 세금 계산해서 과세표준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요거를 3월 28일날 발송을 합니다 우편도장 찍고 발송을 합니다 자 근데 발송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3월 31일 신고 기한을 지났어요 한 4월 2일날 도착했어요 도착 세무서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3월 28일날 우편도장을 찍고 발송했으면 그 찍힌 날을 발송한 것으로 본다 라는 거죠 실제로 도착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정상적인 신고로 보겠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편법에 따른 우편도장 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게 이 말이고요 전자신고 요새는 대부분 전자신고를 하죠 전자신고는 정보통신망에 전송된 때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 우리가 홈텍스라고 많이 하는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전송이란 말은 우리가 클릭으로 해서 전송되는 걸로 할 때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서류의 송달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우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